그들은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들은 이렇게 조작했고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검천구에서 한 조작 방법은 2017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조작 방법이나 방식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검천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8% 플러스 13%입니다. 정상투표는 이 차이값이 0에서 3%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의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상당 부분을 빼앗은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넘겼다. 그리고 동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이 결과를 놓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정확하게 찾아지게 됩니다. 2022년 또 20대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울 검천구의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74,170표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는 25%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25%를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 표를 합치게 되면 7,745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함께 7,745표를 더해주고 윤석열과 심상정을 합쳐서 7,745표를 빼앗은 겁니다. 따라 총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규모는 7,745표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 정도 표는 본인 표 가운데서는 9.8%를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0.64%를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작률로 보면 19.6%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19.6%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9.6% 9.805%를 빼앗고 9.805%를 더해준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9.6%의 표를 그냥 표가 전체적으로 이동한 그런 선거였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검천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은 위의 노란색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총특표수 밑에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 보완한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총특표수입니다. 이재명은 8만 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7만 2천 표밖에 받지 못했더라. 윤석열은 6만 9천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7만 6천 표밖에 못 받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더 억장이 무너진 것은 이재명 후보의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을 46%를 받았는데 사전 득표율이 56%입니다. 7%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결과를 저는 미친 결과다 이렇게 합니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8%인데 사전 득표율이 39%입니다. 9%라는 큰 작자 마이너스 9%나 나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는 이 동별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선거 데이터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중앙선거할린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3구 대통령석 검천구.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분석해보면 착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5% 뽑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긴 것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25%를 어떻게 조작했냐. 동별로 이렇게 쫙 동별로 뭡니까. 25% 빼앗아 반올림 처리합니다. 그래서 반올림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마이너스 값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 25%씩 이렇게 손을 대었지만 실제로는 밑에 있는 가산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에 다 여러분 손을 대가 그것을 합산한 것이 동별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딱 빨갛이 된 겁니다. 종로구 같은 건 30% 30%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떤 거 하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이런 동 레벨에서 다 이렇게 손을 대은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산동. 금천구 가산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당일 득표율이 47%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58%면 11%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데이터가 정상 투표에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윤석열은 당일 득표율이 가산동에서 48%인데 사전 득표율 37%입니다. 마이너스 11%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이런 수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가산동의 선거는 모두 다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이어가지고 윤석열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표를 더해준 그런 결과를 지금 빨간색 박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독산제 1동입니다. 독산제 1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56%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9%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여기가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48% 사전득표율 39%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표를 9%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여러분들 9% 더해준 결과인 겁니다. 독산제 1동에 사전투표는 다 여러분들 조작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동레벨에서 다 위반한 겁니다. 다음 독산제 2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독산제 2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입니다. 사전득표 득표율이 59%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12%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독산제 2동에서 이재명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 나왔으면 사전도 48%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표를. 감사원에서 이런 걸 감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득표율을 구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독산 2동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인데 사전투표율이 37% 나온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표를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뭡니까? 누구 함께 집어넣어줬습니까? 이재명이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독산 제3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1%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3%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표를 쑤셔넣어줬으니까 이런 큰 그렇게 모든 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뭡니까?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6%입니다. 차익값이 마이너스 11%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함께 표 빼앗고 심상정이가 표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돌린 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전국에 뭐 딴 거 이야기할 거 없고 금천구 종로구 이런 데 몇 군데만 여러분 이 도표 동네별로 여러분 조작이 이루어진 것만 여러분 보더라도 관계자 불어가지고 불을 하고 하면 다 불 겁니다. 어떻게 안 불겠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데 0에서 3% 여러분들 정도가 나와야 정상투표인데 모든 차익값이 11%, 9%, 12%, 13%, 1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금천구를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금천구를 여러분 25% 빼앗아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25% 빼앗아 이재명이 대해주고 심상정이안께 25% 빼앗아 이재명이 대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동레벨로 다 이렇게 한 겁니다. 동레벨로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걸 합산하니까 이렇게 25%가 나온 겁니다. 동레벨로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흥 제2동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인데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6%면 11% 차이 나는 거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흥 제2동 여름 동민들이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당일 투표 득표율에는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50%로 사전투표 득표율은 56%를 지지한다고 교차 투표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흥 제2동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50% 사전투표 이재명이 45% 압도적으로 이러면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이 승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누가 승리합니까? 이재명은 56% 윤석열은 41%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시흥 제2동 동민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가지고 당일에서는 윤석열이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고 사전투표에서는 이러면 뭐죠? 이재명 함께 이러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다. 이런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선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시흥 제2동 동민들이 완전히 모두가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당일 투표 득표율은 50대 45로 윤석열이 함께 딱 몰표를 던지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56대 41로 이재명이 함께 딱 표를 던지고 그럼 교차투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선거 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을 이용해가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교적 조작하기 힘들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재명이 다 던진 게 뭡니까? 그게 조작이란 겁니다. 여러분 시흥 제3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 사전투표 득표율 55%,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플러스 11%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윤석열 당일 득표율 51%, 사전투표율 41%,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 마이너스 9%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흥 제3동에서 윤석열은 51% 대 44%로 당일 투표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은 55% 대 41%로 사전투표에 대승합니다. 이런 조작질을 어떻게 하냐고요? 시흥 제3동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1% 대 44%로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55% 대 41%로 압승을 한다. 참 숫자 하나 잘 만들어놨네. 이러고도 민경욱을 고발하고 황규환을 고발하고 공병호를 고발하고 어떻게 이런 선거를 했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수사 대상이 오르지 않는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시흥 제4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들 당일에 46%, 사전에서 57%, 무려 10% 차이를 냅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윤석열은 당일에서 48%, 사전에서 40%, 8%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윤석열은 48 대 46으로 당일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57 대 40으로 압도적으로 패배합니다. 왜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종로구 사례에 이어가지고 오늘 제야 전문가가 보낸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기가 차는 것이 아니고 어이구 이놈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이 화상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모든 동에서 윤석열의 압도적 승리 당일 사전 이재명 압도적 승리 교차투표를 한 겁니다. 교차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역사의 기록들을 남겨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세계 제2의 성교대국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소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선거사기를 통해서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선거사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미래의 일은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또 이렇게 선거 부정을 규명하든 간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내용은 한 점 여러분들 손을 대거나 이런 것은 없고 모든 분석의 원재료 로데이터는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법이 규정한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별 득표수를 낱낱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그리고 투표수 레벨에서 거소선상 투표수, 득표수, 제외국민 투표 득표수, 관외사전 투표 득표수 동별로 투표소별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 일명 선거인 득표수 이렇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동레벨에서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검천구에 동레벨에서 모든 그런 소위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달리 이야기하면 어제 여러분이 보시던 것처럼 동레벨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3구 대통령 선거의 모든 사전 투표 득표수가 후보별로 다 조작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검천구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모든 뭡니까? 전국의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꼭 같은 수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인위적으로 0.73%, 24만 무슨 7천 평가 차이로 0.73%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기한 것은 최소 350만 표 이상 표 차가 난 거죠. 25만 표 더하기 326만 표 정도. 그것을 어제 서울특별시는 107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여러분 당일 투표에 승리했고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선관위 발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제2학 전문가가 밤을 새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특별시만 여러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07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거죠. 107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107만 표 차이를 어떻게 냈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로 금천구에서 사전 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어제는 종로구를 봤고 저는 누구하고 맥살 잡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처럼 선거부정 문제 토론 좀 합시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듣는 거 없고 오로지 뭡니까? 그들이 발표한 선거데이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받아 먹고 마지막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갖고 제2학 전문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입니다. 이것은 3구 대통령 선거 금천구에서 일어난 동별로 사전 투표 조작은 그냥 이거 자체는 뭡니까? 그냥 작품입니다. 작품. 이건 선거가 아니고 이건 선거가 아니고 이건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그냥 컴퓨터를 돌려 가지고 표를 이쪽 저쪽 올린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무슨 재검표를 해 가지고 무슨 부정선거가 있으니 없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2학 전문가가 오늘 만들어준 3구 대통령 선거 금천구에 동별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사전 투표에서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것이 바로 2017년 대선 이후부터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뭐 감정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기자 출신들은 무슨 뭐 레토릭도 쓰고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 수 있지만 저는 평생 동안 학자적인 그런 길을 걸어온 거죠. 정통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사람의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까 올고점과 올바름에 대한 그런 집념이라든지 염원이라든지 갈망이 없으면 패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돈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박수 칠 수 있고 자기 함께 이익이 되면 박수 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생전에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숫자가 증언하는 것 숫자가 외치는 것 숫자가 고함치는 것 숫자가 아우성을 치는 것을 동시대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부정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뿐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를 생각해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옛날에 광고업계에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조안리 선생이 LA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아직 더 살 연세인데 77세인데 얼마 전에 한 8월 달에 따님들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가졌던 그분 부고를 보니까 그분이 1997년도 제가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정말 잘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제임스 부케넌 교수 공공선택이론을 하셨던 부분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 행사할 때 조안리 선생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대담을 아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마 그건 영상이 어디 녹아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별이 되는 거죠. 만년, 천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사람 10년을 더 살 수 있고 어떤 사람 20년을 더 살 수 있지만 그것이 긴 시간에 비교하게 되면 그냥 세발에 핀 겁니다. 좀 20년 더 살면 어떻고 30년 더 살면 어떻냐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선거 사기를 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해서 당대 권력을 뭡니까? 더 연장하기 위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훔치고 지방선거를 훔치고 국회의원 선거를 훔치고 복을 쓴 걸 훔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을사오적보다도 더 질이 나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만든 나라입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좌파장기 집권 20년 좌파장기 집권 50년을 여러분들 하기 위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소를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훔친 겁니다. 천인 공로할 범죄입니다. 저는 이 일을 수뇌부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자기 선거를 다 봤을 테니까. 이거를 국힘당 국회의원을 다 알 겁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바보 천치면 여러분들 모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 다 알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시차를 두고 하늘에 별이 되는데 우리끼리 좀 더 해먹겠다고 이렇게 체제를 무너뜨리면 이 땅에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야기죠.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시문을 여러분들 덜 치면 모두가 위선입니다. 시문의 칼럼들은 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본질의 여러분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공정 상식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침묵하는 한 그 소리가 그냥 진실된 소리로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서울 검천구의 3구 대통령 선거 동별 사전투표 조작 실상은 사실 제야 전문가가 제공하여 준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낮에는 참 사업하고 밤에 이 작업을 대행해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빛을 볼지 안 볼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 나라에 나서 지금 동시대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어쩌면 4.15 부정선거 이후에 운명조로 이 주제를 그냥 만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그냥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 끝장까지 가는 겁니다. 가서 그냥 최소한 나는 그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탄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보내는 실방송뿐만 아니고 잘라서 내보낸 방송도 공병호 tv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특히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확산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제 부탁이 이 나라가 내 나라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나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